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알란입니다. 배우들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변질시키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. 저희 삽의 메이크업 중심이 그런 거에 있는 걸 배우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그냥 어린애 같았다면 지금은 뭔가 향이 나는 듯한 여인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?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. 자체 발광, 빛이 나는 듯한 그런 친받이랑 딱 적합한 것 같아요. 헤라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아는 제품,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컬러들을 너무너무 잘 뽑아주시고 스킨케어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모자라고 넘치는 유수분 관계에 대해서도 잘 맞춰서 나오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약간 이마, 코, 볼 하면서 턱까지 마사지를 살짝 해주면 미세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써 얼굴에 빛이 더 날 수 있고 훨씬 피부가 좋을 수 있거든요. 마사지를 같이 겸비해서 하시면 훨씬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. 본인의 숨겨진 모습을 찾아가셔서 너무 만족해하실 때 본인이 예쁘다는 걸 모르시고 진짜 너무 예쁜 구석들이 많았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걸 일깨워줘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셨어요. 그때 너무 보람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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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